자 지금 뒤쪽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잠깐만요 저기 어린이가 마이크 한번 전해주세요 둘 셋 넷 허야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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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헐쑤 아 좋은 마을 아귀에 있어서 마을의 병원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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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 우리 막걸리 한 잔 어린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또배기 나와주세요 자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전해성입니다 정현태 전해성 누나는 아까 전에 누나가 아까 첫 번째로 나왔던 혹시 전해민 참가자의 동생이에요? 그 누나의 그 동생이네 그래서 둘 다 노래를 잘했구나 여기 무대에 나와서 노래하고 싶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게 뭐예요? 100만만 원을 갖고 싶어 야 그럼 뭐 살 거예요? 자 고민이 된답니다 자 일단은 노래하는 동안 고민하는 걸로 하고 어떤 곡 부를 거예요? 우리 전해성은 진또배기 그 어머니 진또배기를 원키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? 여자로 바꾸면 돼요 아 귀여워 훠이 아냐 흐이야디야 허험 좋은 마을 아귀에 섰어 마을의 병원함을 키운 하늘 진또메기, 진또메기, 진또메기 오리 세 마리 손대에 앉아 물물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메기, 진또메기, 진또메기 우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지 마을을 지켜 진또메기, 진또메기 허허허허허허, 하얀이야 풍어와 풍년을 빌면서 일년대 대기음하는 진또메기, 진또메기, 진또메기 자 우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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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9점 나왔어요 아이 잘했는데 숨이 많이 찼어요? 지금 기분이 어때요? 목이 너무 쉬어요 목이 너무 쉬었대요 그래도 아쉽지만 100만원은 못 타도 초고기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거 뽑으러 가야 알겠죠? 자 삼촌이랑 타러가요 자 갔다오세요 자 무슨 색깔 뽑을 거예요? 초록색 초록색을 좋아하나보다 오! 트쟤 보이소 트쟤 멋지게 앞에 보고 펼쳐주세요 자 투 플러스 프리미엄 고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선물 나왔으니까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어요 소고기 맛있게 먹어요 안녕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목이 쉬었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누나보다 낫네 누나는 아까 뭐 탔죠? 소고기 맛 야 오늘 버섯이랑 소고기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와 최고의 저녁입니다 오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